안녕하세요. 왕창소년단 아렘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서울가역에서 최고 앨범상과 보건상 그리고 팬분들이 뽑아주신 베스트 아티스트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함께 같이 시상식을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왕창소년단을 사랑해주신 아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영광과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뿐입니다. 2023년 개밀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길게요. 새해 복지 마세요.